자 이제 백희성 학과장을 전세계에서 검색하시는 우리 정말 소중한 구독자님들 멤버십 여러분 저는 가라오케 근현대사를 하는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부산 MBC에서 일주일 전에 교감선생님한테 우리가 어린이들 인터뷰를 좀 하러 가도 되겠느냐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교감선생님이 오케이 를 해놓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가겠습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오케이 를 해놓고 잊어먹고 교장선생님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어디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아는 상황에서 들이닥친 거죠 부산 MBC가 그래서 교장이 화를 낸 거예요 당신네들 사전에 그것도 없이 왜 왔냐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사전에 약속했다 누구하고 했냐 교감선생님이라고 했다 교감선생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거나 카톡이 있지 않겠죠 지금은 뭐 카톡 핸드폰 다 동원해가지고 막 전화해서 야 이걸 왜 말을 안 해 하고서 막 난리가 나겠지 그럼 교감선생님이 아 맞다 그죠? 아니 사람이 또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개인의 책임이 좀 무겁게 이렇게 물려져서 그게 이제 문제인데 교장선생님이 난리가 났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인터뷰가 됐습니다 그날 밤 9시 뉴스테스크에 나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한 4,5명 정도의 인터뷰가 나갑니다 인터뷰가 나갑니다 뭐 인터뷰가 별거는 아닙니다 이런거 있죠 어른들이 가장 싫을 때는 언제입니까 집안 어른들이 뭐 할 때 제일 싫습니까 이런거 이런거에요 그래서 그 이랬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자 아까 일부 지난주에 유튜브 같으면 지난주에 일부에 80년대는 뭐하는 세상이라고요 경쟁사회라 그랬죠 담임선생님들이 갑자기 내려온 이렇게 몇 명을 좀 뽑아라 하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등부터 7등까지 다 나와 이거에요 이게 80년대에요 그리고 나머지 앉아있는 63명 그러니까 한만에 아니다니다 공립학교가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60명이었어요 53명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엄마들도 그렇고 내 자식이 8등에서부터 오십 60등 안에 있는 애니까 1등부터 7등까지 애들이 당연히 저렇게 나가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죄송합니다마는 텔레비전 인터뷰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까 딴 딸 아들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후자죠 지금은요 만약에 1등부터 7등까지 나와서 얘들만 딱 MBC에서 인터뷰해가지고 갖다 담임이 이걸 조장했다 그러면 이게 학부모들 사이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그런 식으로 선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때는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시대였다고 그게 그래서 애들이 막 울고 이랬어요 갑자기 텔레비전 카메라가 마이크가 이렇게 막 주어지고 지금도 여러분 연예인이 아주 선망의 직업이 된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긴장해요 일반 사람들은 아니 그리고 좀 예고가 됐다 해도 긴장한데 그나마 예고도 안 돼 갖고 어린 애들한테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4학년 때잖아요 이렇게 앉아 3학년부터 우리 학교의 문예 담당 선생님 문예부 담당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인데 그 문예부 담당 선생님이 3학년부터 인터뷰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문예부 선생님이 이거를 해야 되나 봐 그래갖고 아유 왜 그래 조금 더 말을 잘해봐 또 6학년 한 여학생은 막 울고 이러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말은 하고 싶은데 안 나오고 이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너무 좋아서 싫은 적이 없어요 웃기고 있네 어디서 거짓말 하고 있네마 그래가지고 너가 부모하고 너하고 친하게는 뭘 친해 이씨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이제 딱 그랬어요 아우 저는 제가 그 잡지로 소년중앙이라는 걸 보는데요 그 소년중앙에는 별책부록이 있습니다 그 별책부록이 만화전문책이거든요 근데 그 만화전문책을 보고 있으면 꼭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뭐냐면은 정신건강에 안 좋다 만화라고 하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압수하겠다 이러면서 분명히 소년중앙을 받아보게 하면서 왜 그걸 압수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소년중앙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는 그 애들 정신건강에 해로운 만화를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파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팔고 그 출간을 책을 펴내는 중앙일보사가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을 이렇게 파는 서점이 잘못하는 겁니까 부산의 동보서적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했어 동보서적이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빼들어가는 우리 집안 어르신이 잘못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셋 중에 누가 잘못하는 거냐고 정신건강이 도대체 뭐냐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거든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교장선생이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만화라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때 85년도에 나온 만화인가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스크류바 하는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거기 만화가 그 뭡니까 신전식씨인가 하여튼 박수동씨인가 하는 사람이 그림 만화죠 낙타가 이렇게 가는데 아라비아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것도 만화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 보게 할 정도였어요 그나마 뭐야 또 그거 새우깡은 보게 했어 광고를 윤동주 육촌형이 와가지고 CM송 한다고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 해 손이 그게 윤영주가 부른 거거든 그거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이거 뭐야 롯데껌처럼 향기롭게 그것도 윤영주가 부른 거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난 한수연 QUEOS장님 지난 시간에 왜 안왔나 내가 그거 할레 했는데 아름다운 아가씨 이거 할래 했는데 아가씨 잖아 당신 어찌 그리 예쁜가요 이런 거할라 했는데 아 안오길 잘했다 싶죠 아가씨 그 향기는 무언가 아아 아카시아 검 이거 할래 했다고 안 왔다고 아 짜증났어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온 게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갑니다. 한수연이라는 사람은 안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나갑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날 저녁 MBC 부산 뉴스에 저만 나왔어요. 그 다음 대목이 그거죠. 왜 이게 셋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나는 중앙일보사나 동보서적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나운서가 어머 어떻게 그래요? 그럼 누가 잘못했다고 본인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왜 그래요? 되게 재밌다. 그렇게 아나운서가 얘기하여 그때도 상당히 미인이었어 그분이.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더 있는지 가깝게 더 오지 않겠어요? 소위 빅 클로즈업이지. 얘가 오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 집에 고모가 하나 있어요. 그 고모가 그 압수를 해가가가지고 고모도 선생이야. 보통 이제 할아버지면 자기 아버지가 선생이잖아요. 교장이잖아. 그럼 보통 그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다 선생되고 그랬어요. 그 조가들이. 그러니까 그게 비리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고모가 그거를 보통 압수를 해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분명히 봤습니다. 그 만화를 자기가 보고 있어 자기가 나한테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 자기 정신건강에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출판사라든지 서점에는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뭐냐 우리 가족이 잘못이에요. 왜 자기 보고 싶은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mbc 뉴스에 나오는데 막 와 그날부터 우리 가족 전화기에 불이 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모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전화기까지 불이 나고 그 선생들까지 다 그럽니다. 니가 그랬지? 이러면서 기승이한테 니가 그랬지? 아이고 이 꼬라지 참 이러면서 보면서 우리 할머니한테도 전화와가지고 아이고 기승이가 말을 참 잘하대요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보고 니 어째 저 나왔느냐고. 나도 모르겠다고. 분명히 수십 명이 인터뷰했는데 내만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 문예부 선생님이 이제 그때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안수희 선생님이시라고. 남자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애들 반장 다 나와 뭐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것밖에 더 있어요. 키 제일 큰 애 나와 뭐 반장 나와 부반장 나와 뭐 1등부터 7등까지 나와 이것밖에 더 있어. 그래가지고 교장 교감이 딱 지시를 내린 거야. 1등부터 7등까지 나와. 그죠 그래갖고 이제 다 했어 나름대로 난다긴다 하는 선배들이 다 했어요 자 근데 뭐야 내만 나왔어 안수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되게 좀 재밌는 현상을 기승이한테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다른 애들은 카메라가 가고 마이크가 가면 확 쫄아요 애들이. 이게 뭐라고 쫀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거 있는데 기승이는 오히려 앞으로 들이밀어요 눈동자가 하나 안 떨려요. 더 막 카메라가 왜 나를 안 찍어 주노 이라고 이러고 더 이렇게 흥분해 갖고 얘기하고 막. 이게 얘기 아나운서하고 마치 이렇게 대화하듯이 아나운서한테 하소연하듯이 이렇게 말하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였을까요 그 다음 말이 조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안 하고 딴 따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어요. 1986년도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걸 선생님이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딴 따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이 있을까요. 아무리 나이든 선생이라도. 있겠어요 있겠어요. 고성은 기자가 담임선생님이라면 이걸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절대 안 그러겠죠. 어머님 얘는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저를 엄청 단속합니다 그때부터. 절대로 말이지 방송국에 있는 것들하고 놀지 마라 이거야. 그럼 윤번기하고 안 놀아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윤번기하고 안 놀아야죠. 맞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제 방송국 친구들이 다 그럴 거야. 어이? 하면서 이럴 거야. 놀지 마라. 그런데 저는 지금 카메라를 즐기고 있잖아요. 누가 사진 좀 안 찍어주나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고 있잖아.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것도 5분 10분 인터뷰가 아니죠. 이게 유튜브에 공개될 때 어떻게 됩니까. 1시간 30분 뭐하고 2시간 이런 강의가 돼서 올라갑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 개인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그랬다고. 무조건 여성들이 바람직한 혼인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과묵한 대구 남자였어요. 과묵하고 내성적인 남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 2000년도 2010년도 그때에 김미경이라는 주부강사가 굉장히 뜹니다. 그 김미경에게 대부분의 그 비슷한 4, 50대 여성들이 내놓는 고민이 뭐야. 남편이 너무 말이 없어서 미치겠다고. 말을 안 해서. 김미경이 뭐라 그래. 야 이 가시나들아 너희가 그런 남자 찾아와 결혼했잖아. 이 말이잖아. 너희가 그런 남자를 찾아와 결혼했잖아. 말 없는 대구 남자. 표현 없는 경상도 남자. 항상 저한테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학부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아이고 그렇게. 남자가 무슨 말이 그래. 부산 남자가 그래 말이 맞냐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 결혼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말없이 담배 한 대를 탁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해놓고. 남편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고민이래. 이런 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불성.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대학과 대학생 수의 엄청난 증가입니다. 이거 1980년부터 45년부터 이렇게 증가하던 것이. 이렇게 증가하죠. 대학생 숫자가. 왜. 대학이 많이 필요하거든. 수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고급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기업들도 자꾸 만들어 가지고 뭐야 한 기업당 그때는 전자화가 전혀 안 돼 있고 꿈도 못 꾸던 시절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다 충당해야 돼 인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가 칠십 년대 말부터 도입이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도입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됩니다. 최저임금 제도라는 거는 팔십팔 년도에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작품이에요. 최저임금 제도라는 거는. 엄청난 일을 하나 했죠. 그렇죠 최저임금 제도로 이렇게 올린 거 어떻게 돼요 IMF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놀라운 이 소위 말하는 뭐야 플라자 합의 체제의 상승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하 백미터로 추락하는 그 모습입니다. 플라자 합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게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대학을 더 세울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체된 현상으로 이게 95년도 정확히 2000년도부터 사실상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때는 없었던 문제가 여기에 생깁니다. 뭐 고등농팽이 현상. 실업률. 취업을 못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취업을 못해. 왜 졸업생 숫자는 천명인데 뭐예요. 뽑는 인원이 2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800명은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 시대의 어르신들이 그때 취업 못한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누구는 200등 안에 안 들어가나. 네가 200등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는요. 1366명으로 늘고 1581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대학생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늘어난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통제 중심의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일어난 게 뭡니까. 87년 6월 민주화 항쟁입니다. 대학생들이 이끄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이 숫자가 늘어나잖아. 그럼 대학생 숫자가 늘어나면 교육렬도 늘어나겠죠. 교육렬이 늘어나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숫자도 늘어나겠죠. 중고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고 대학생 숫자가 늘어나면 대학생도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체도 어떻습니까. 소비 대중이 될 수 있어요. 소비 대중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문화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노동자들도 늘어납니다. 그렇죠. 노동자 여기는요. 구로 영등포 총동맹. 구로동 공단에서 파업 동맹할 때입니다. 왜 산업의 중심이 가발하고 운동화의 면티에 맞춰져 있다가 이게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 중반까지 플라자 합의를 해서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84년부터 86년 사이에 기존의 1차 산업에 거의 가까운 공업으로 갖고 있던 여공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면은 뭐야. 어린 여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바로 김우중 회장 여기 나오고 대우자동차 사태 85년도에 잔업도 막 굴리고 왜. 김우중 회장 스타일이 원래 그렇거든.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밥도 엄청나게 빨리 먹어요. 제가 김우중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꽤 깊거든요. 김우중 회장님이 자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엄청나게 빨리 먹어도 내보다 빨리 먹어요. 밥을. 그리고 남기는 법이 없어요. 안 남기면서 그렇게 빨리 먹을 수 있다는 게 난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도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셔. 건강식도 안 드시는데. 그런 거 싫어합니다. 보약 이런 거.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보약 그런 거 다 쓸데없는 돈이야. 김우중 회장님. 김우중 회장님의 얘기는 여기 85년도 대우자동차 이쪽에 주역이었던 인물.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 대우자동차 위원장이죠. 노조위원장이었잖아. 김우중과 홍영표의 심리아 단판으로 이게 노사분규가 타결됩니다. 다 잘라야지 일하다가 그냥 월급 절반만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노사분규 현황은 81년도에 분규 건수가 186, 188 이러다가 갑자기 확 늘죠. 114, 265, 플라자 합의 때. 그렇죠? 이때 거의 85년도 노동계의 요구가 뭐였을까요? 토요일에 놀게 해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최저임금을 정해주세요. 기업주가 지 마음대로 어떻게 돼? 막 임금을 깎고. 야 너는 뭐 얼마 안 했으니까 뭐 자고 자고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고용하면 딱 정해진 월급 이 정도는 줘야 되라는 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우자동차잖아 벌써. 대우가발이에요? 아니죠. 대우자동차잖아요. 맞죠? 85년도에 저 제조업이나 조선업들이 대거 한국이나 한국 혹은 싱가포르나 홍콩 쪽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미국의 제조업들이 대부분 몰락하게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미시간주. 오하이오. 그렇죠? 이런 주들이 대부분이 공장이 멈추게 되죠. 멈추면 어떻게 돼요? 녹슬게 되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플라자 합의 체제의 산물입니다. 이 러스트벨트이기 때문에 이 공장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986년도에서 1988년도까지의 현상이에요. 이때 그래서 미국에서 대부분 나오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나올 수 있는 취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화장품 회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이때부터 화장품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 왜? 화장품 회사들을 팔아야 되거든. 전부 다 판매사원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이 러스트벨트, 이 플라자 합의의 산물이에요. 이게. 1986년부터, 1985년부터 88년 사이의 현상입니다. 미국 현. 메리케이, 아티스트리, 뉴스킨, 엄청난 회사들이 이때부터 다. 니가 어디서 알았냐고? 위키피디아 보면 다 나와요. 위키피디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265, 276, 46,000. 여기 보십시오. 노동 손실 일수 7만 2,025. 왜? 못 놀게 하니까 노동자들이 놀아버리는 거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놀기 시작해서 노동 손실 일수가 19,900, 64,300, 72,025잖아. 그래서 내가 플라자 합의는 이 꼴 뭐? 노동자들을 토요일에 놀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여서 행사를 많이 할 거 아니야. 노사 분규가 행사잖아, 행사. 여러분, 행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노래가 필요해요, 노래가. 그래서 1985년도에 일찍 음반된 노동가요 전문 밴드가 뭐예요? 노찾사. 그다음에 뭐예요, 꽃다지 맞죠? 아니 대중이 있어야 공연을 하자.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 공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이는 정도가 엄청난 사회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 노래들이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먼저 대학생부터 보시죠. 이 사람은 아예 첫 번째 가사가 이겁니다. 봄이 오는 캠퍼스 이겁니다. 잔디밭에 팔벼개를 하고 누워 편지를 쓰네. 그렇죠? 나도야 간다 이거 있죠? 젊은 그대 잠 깨어라. 대학 교수들도 강의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젊은 그대 잠 깨어라. 윤동주부터 그거는 느꼈던 문제의식이에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아, 사랑스러운 젊은 그대. 밑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누구입니까? 김종진. 대학생. 이 대학생들만을 딱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소위 대학생들이라는 것은 김세환처럼 77년도 노래 뭐야? 가방을 둘러맨 어깨가 아름다워 뒷모습 보며 그 길가에 앉아서 그게 뭐야? 신촌 대학가를 묘사하는 노래예요. 그게 신촌의 대학가를 그 신촌 대학가를 묘사하는 노래가 신촌 대학가를 묘사하는 노래가 그 75년도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게 16년 있다가 다시 나와. 91년도에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그게 91년도 노래입니다. 마음 떨려오네 장미꽃 한 송이를 봤던 그래 놓으니까 신촌에 그렇게 플로리스트들이 많이 모여있지. 그 노래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그러니까 재화점도 그래 많고. 이화여대 앞에.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그 노래 하나가 그렇게 지역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신촌 대학가를 묘사했다고 부르는 주장하는 노래가 또 있는데 제가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979년도에 최병걸 씨가 불렀던 노래. 발길을 돌리려고 진정 난 몰랐었네. 대학생들 시험치고 많이 부르죠. 그 노래. 이다지도 깊은 줄은 나는 정말 몰랐었네. 그게 신촌 대학가의 노래래요. 저는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 난 몰랐었네. 이게 79년도 노래거든. 여기 누구일까요? 락 내버 윌 다이. 부활입니다. 부활. 1985년도에서 6년도 사이에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김태원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에 올라가려고 하던 이 사람 누구?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데뷔했습니다. 아이가 눈이 오길 바라듯이 뭐예요? 12월 달에 나왔거든. 이 노래가. 그래갖고 이게 눈이 오길 바라듯이 비는 너를 그리워하네 맨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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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끝나요. 이게 빅히트를 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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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당시 사람들한테는 정말 끝내준다. 사랑해를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노래가 있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김태원 김태원이죠. 이상우 닮았죠. 그렇죠 김태원입니다. 이 친구가 부활의 멤버 이 밑에는 누굽니까? 이승환 윤상이 거기서 와 나오네 갑자기 보랏빛 향기 할 일 있나 보랏빛 향기는 90년도다 제가 참 강수지를 80년대로 넣고 싶어가지고 김국진 씨 부인이 있잖아 김국진이나 강수지나 첫 결혼을 잘못했어요. 이상한 인간들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해서 그렇게 잘 어울리고 행복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자기 짝이 있는 거야 자기 짝이 뭐야 여기 이승환 씨가 불렀던 노래가 뭐가 있습니까? 어제 저희 제 강의에 아주 열렬한 구독자이자 수강생이었어 여흥민 씨 삼방파 의 주인공인 세도 가문의 딸 우리 민경화 님께서 국회의원 민경욱하고 같은 돌림자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우리 민경화 님께서 저는 이번에도 못 가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죠.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도 같은데 닮은 사람 하나를 보지 못했어 워우워 동화 속에서 나 일어나는 일일까 저 골목을 돌면 만나지려나 언제라도 그대 돌아오기를 바보처럼 기다리는 이게 뭐야 천구백팔십육년도에 처음 나왔던 너를 향한 마음인데 너를 향한 마음이 처음에는 자녀 이틀을 못 치다가 팔십구 년도에서 구십일 년도 사이에 자기 어머니에게 딱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같이 작곡하러 친구를 다니는 저 양아치 같은 놈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갖고 자는 내 음악을 도와주는 소중한 친구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오태호입니다. 그 이오공감이라는 유명한 듀엣이 있잖아요. 이승환 오태호 그래갖고 저놈 마음에 안 들어야 했는데 부모님 앞에는 절대 안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이오공감이 대박을 터뜨린 거야.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너를 위한 마음 텅 빈 마음 그 다음에 이제 구십년도에 이승환이 아주 이 대박을 치죠.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알 수 없던 그대 이거 있죠. 그 여학생한테 작업 들어가는 송 아닙니까. 노래방에서 남자가 그걸 한창 부르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 때마다 이거 여자가 불러줘야 되거든. 중간에 딱 삽입 들어가거든. 그러면 앉아 보통 남자는 서 있고 기계 앞에 여자분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잖아 노래연습장에서. 그러면 어느 여자분이 마이크를 짚고 부르느냐입니다. 아무도 안 부르면 이제 걔는 삐져서 가버립니다 집에. 서로 눈치 못 보고 아무도 안 부르면 그래가지고 울고 이랍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울고 나는 또 달래러 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여학생이 보고 네가 불러줘야지 이마 하면서 이러면 내가 왜 이러고 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느껴진 우리의 거리만큼 여기서 갑자기 여학생 분들 중에 여자분들 중에 누구 하나가 이런 눈빛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걸 불러줬는데도 안 됐지 라는 생각이 네가 왜 부르는데 이런 거 아니야? 여기 그 다음이요. 그녀의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그죠?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한때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유재하. 근데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참 이 음악적 재능을 나라를 위해 썼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 쓴다고 전두환을 위해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됐었는데 그래서 여기 또 비참하게 돌아가신 분 또 계신다. 여기. 김광석. 다 보세요. 이게 대학생들이 완전 매니아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이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발표하고 그것만 대상으로 노래를 발표해도 어떻게 돼요? 묻고 사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을 뿐더러 어떻게 돼? KBS 최고인기 가요상이나 MBC 10대 가수 가요제 상을 받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60년대, 70년대는 대학생이라는 것이 벼슬이었어요. 특히 그중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대에 이쯤 가면 이건 거의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봤어. 특히 지방에 돈 많은 졸부들이 있죠. 졸부들이 반드시 자기 면에를 이대생을 드리겠다고 했을 상황이에요. 이대생은 시골에 농활 이런 거 가죠. 못 가요. 이대생이 완전히 방귀 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촌의 총각들이 다 기절해요. 이대생이 어떻게 해요? 이대생이 왜 저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대생은 사람 아니야? 이대생은 머리도 함부로 못해 있어요. 잠도 입 벌리고 자다 가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이대생이 어디 농활 가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들이요. 밤에 자는데 와서 이렇게 봐요. 이대생이 참 참하다. 잠자는 것도 어쩜 이렇게 조심스럽게 자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든 척하고 있는 이대생들은 공포영화 그 자체야 완전히. 자기 얼굴을 누군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 자연히 이렇게 된대. 누워있는 자세가. 이렇게 된대. 평소에 이러고 잘까? 이 여학생이. 웃기지 마. 다 자고 이러고 대체로 자지.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그래. 아우 이대생은 이렇게 똑바로 잔다 봐라. 딱 며느리감이라고. 며느리로 들어갈 일이 없을지언정 자세는 바로잡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왜 다 아닌 것처럼 모르는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이 또 강의 듣는 분들은 안 그런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까요. 우리 고모 이대 나왔는데 제일 깐팬데요. 그러면서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제가 아는 이대생들 중에 보이시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지합니다. 제가 작업 들어갔다가 이게 조인트 가이기도 하고요. 저리 가라고. 뭐라더라. 저거 학교에는 개화 배기성은 출입금지라든가. 하여튼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지. 김수철입니다. 김수철은 92년도에 인생의 곡을 하나 발표합니다. 92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치키치키 차카차까 초코초코초. 치키치키 차카차까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에게 들키지. 낮에도 밤에도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손을. 그거 몰라요. 날아라 슈퍼보드. 김수철 작사 작곡의 노래. 인생의 노래죠. 완전. 네. 그렇습니다. 노사분규. 그들의 목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라. 주 5일째 근로를 해달라라는 것. 이게 바로 이거만한 노동환경 개선이 그때는 없었던 거죠. 지금은 다 공기의 존재처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있었던 그게 뭐예요. 이거죠. 노찻사. 노래를 찾는 사람들. 노찻사예요. 딱 뭐라. 노동쟁이 하는 모습이잖아. 80년대. 70년대 유신 독재의 뒤를 이은 신군부 세력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것은 민주노총입니다. 여러분. 바로 1985년. 이때가 언제라고? 플라자 합의라고 이게. 여러분. 플라자 합의를 모르고 지금 2020년에 우리 사회를 이해하시겠다고. 1985년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어떤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웃기지 마십시오.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이해합니까. 민주 노총의 존재를. 강화문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거 뭐야. 빨개의 새끼들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는 민주노총 사람하고 국회에서 같이 있어봤어요. 정말 과묵한 대구 남자예요. 같이 일하는데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말을 안 하고 왜 이런 거 있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제가 좀 이런 거는 백이성 비서님하고 일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별명을 요즘 지었습니다. 유튜브 노란 딱지. 유튜브가 말을 안 해주잖아요. 알아서 다 바꾸기를 바라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한계가 잘못된 건데. 유튜브 노란 딱지라는 별명을 내가 붙여줬어. 상당히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유튜브 노란 딱지라는 거는 그 사람만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뭐야. 여기. 이 사람 누구예요. 김광석이죠. 원래 노차사 멤버였어요. 이때 나온 노래.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여러분 노사분규 현장에서 신나는 노래 나비처럼 살자꾸나도 있겠지. 물론 나는 불나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비장하게 끌어오르는 거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뭐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툰 백무 글씨로 쓴다가 김광석 버전이고요. 이때 또 하나가 누구야. 안치환이죠. 안치환이 타는 목마름으로 가면 신세벽에 난 몰래 쓴다. 이게 안치환 버전입니다. 안치환 버전하고 김광석 버전이 좀 다릅니다. 원시는 누가 썼습니까? 1975년도에 정동영 지금 정치인 한 사람 있잖아. 정동영하고 서중석 성균관대학교 현대사 교수와는 서중석이 75년도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두 학생이었을 때 성북동 골목에서 도망가다가 새벽 4시 30분에 새벽 동이 이렇게 떠오는데 김지하를 잡으러 왔잖아. 그 경찰들이 잡으러 오다 보니까 저 정동영이다. 저 서중석이다. 이라고 해가지고 저 때려가지고 정동영 머리에 피 나고 서중석은 여기에서 막 피 나고 이렇게 목 나무에 이렇게 떡 맞으면 여기가 이렇게 피멍이 되면 피가 나나 봐. 서중석 교수 지금 인터뷰하시는 거 가만히 보세요. 삐쩍 꼬라갖고 내가 서중석 교수한테 1년 동안 뵈았어요. 내가. 그래갖고 내보고 항상 그랬어요. 백의생이는 뭐 이러면서 맨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처음 왔는데 이제 새벽 4시 이렇게 질질 끌리 가거든 그니까 뭐 그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 김지하 시인이 그거 보고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호루라기 소리 달려오는 소리 뭐 이러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김지하 시인 글에 있는 거 있죠. 뭐 대살아나는 끌려가는 벗들에 피 묻은 얼굴 하는 그게 그 부분입니다. 서툰 백목 글씨로 쓴다. 백목이 있고 판자가 하나 있더래. 자기가 숨어 있는데 이틀을 숨어 있었다. 저 안 잡혀가려고. 백목 글씨로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원래 원시가 누굽니까? 스페인의 마드리드 프랑코에게 저항했던 프랑코 왕정에 저항했던 바르셀로나 까탈루니아 사람들의 그 저기 민주주의 운동을 담은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원용을 해가지고 김지하 시인이 바로 자기 한국화에서 쓴 겁니다. 김남주라고 또 광주에 전남대 출신 시인이 또 있거든. 광주민주항쟁 그 시 쓰는 거. 그 김남주 시인이 또 비슷한 내용의 시를 쓴 적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하는 건데. 여기 꽃다지가 나오죠.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두혼 하는 거.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민들레처럼 하는 노래입니다. 꽃다지. 꽃다지. 이게 이제 장상곱매. 함경남도 장년군. 황해도 장년군. 장상곱에 날아다니는 매. 그래서 이게 이재수의 난. 1900년에 일어났던 제주도 신축밀란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변방의 우짓는 새라고 하는 거. 그 사파입니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 보시죠. 3S. 삼저라는 말이 유행하니까. 삼저라는 말이 유행하니까. 대학생들 사이의 한국 사회를 해석하는 1980년대 제5공화국의 3S 정책. 뭐야?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렇죠? 이때 뭐야? 스포츠. 81. 아시안 올림픽. 아시안 게임.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농구대잔치. 그 다음 여기 안 적었는데 배구는 뭐 있어? 백구의 대재전. 맞죠? 그 다음에 섹스. 이거 뭐야? 야간 통행을 금지. 통행 금지하던 걸 안 합니다. 12시만 되면. 그래서 내가 지난 1탄에서 뭐라 했어요? 배호 씨가 69년도에 발표해서 이미 배호 씨는 죽고 없는데 75년도에 뒤늦게 차지철에 불려나와서 그 노래만 끌려나와서 금지곡된 게 뭐라 그랬어요? 0시의 이별이라 그랬잖아. 추억만 남겨놓은 젊은 날에 불장난 이 노래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은 안녕했는데 어떻게 돼 차지철이 듣기에는 영시에 이별하면 통금이 바로 되는데 언제 가서 자느냐. 통금 어기기 촉진노래냐. 아니요? 아니요? 10시 반으로 바꾸지 않으면 금지곡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가수가 죽고 없어. 그러니까 바로 금지곡을 6년이 지나고 나서야 금지곡을 시킨. 정말 군발이 대가리예요. 완전. 아니요? 9시 반에 이별을 하든지 차지철이 했던 말. 10시 반에 이별을 하든지. 통행금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대전발 0시 50분은 왜 금지곡이 아니었을까요?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0시 50분은 왜 아니었을까? 출입, 통행금지 0시는 바다와 면해 있는 지방에만 적용됩니다. 대전하고 경기도 장호원이나 충청북도는 바다와 면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대전은 어떻게 돼? 또 충청북도는 다 통행금지 제외입니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대전발은 0시 50분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가 뭐냐? 목포발 0시 50분이면 바로 금지곡이에요. 서울발 0시 50분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으면 바로 금지곡이라고 바로 아시겠습니까? 대전발 0시 50분이 소위 대전부루스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웃기시죠? 이게 차지철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박정희 때가 살기가 좋아요? 지가 부르고 싶은 노래도 하나 제대로 못 부르게 하는데. 부르면 진짜 잡혀가요. 부르면 잡혀간다니까 택시에서도 부르면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경찰에 신고해가 잡아가요. 그래서 짭짤한 부업이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일부러 대학교 근처나 이런 데서만 손님 태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성매매업소가 급증합니다. 야간 통행금지가 없어져서. 그다음에 VTR이 보급되죠. 포르노 테이프가 세운 상가에 대구 유통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종로에 세운 상가 있잖아. 영화 제목도 뭐예요? 매춘 이런 거는 기본이야. 영자의 전성시대. 여러분, 영자의 전성시대.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에마부인. 그다음에 또 뭐 있노? 뽕. 이런 제목들. 소위 섹스 문화를 아주 부추기는 거죠. 남존엽이 아주 그 이상한 사고방식입니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오공에 처음 등장했거든. 미성년자 관람불가. 너무 법적으로 무서운 개념이다 해서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이걸 바꾼 게 뭐예요? 청소년 관람불가. 그렇게 봐. 그다음에 스크린, 칼라 텔레비전 방송, 에로 영화 급증, 드라마 달동네의 히트, 드라마 전원일기가 시작됐다. 이 세계를 통틀어서 3S 정책의 본의 아니게 장본인이 누군지 압니까? 그게 조용필이에요. 사회적으로 노산북류가 저렇게 일어나고 엄청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미 문화원은 점거되고 있고 광주에서는 어떻게 되고 엄청난 인권 탄압이 이끌어지고 학살이 이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 갈등을 다 어디로 돌립니까? 조용필의 공연으로 돌리는 거예요. 조용필 노래. 왜 가수 조용필은 전혀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촛불 노래를 가지고 전두환에 저항할 정도로 의식이 있는 거였어요. 2016년도, 2017년도에 촛불 시위가 한창 겨울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김진태라는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촛불은 원래 바람 불면 꺼지는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980년에 자기네들이 그토록 딴따라니 광대라니 이렇게 하고 폄하하는 조용필보다도 대가리 수준이 모자라는 거야. 그 새끼가.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오라고 노래를 부른 지말맞다나 딴따라보다도 사회의식이 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등장한 게 뭐예요? 봐라 김진태인 새끼야. LED 촛불 들었잖아요. LCD 촛불. 절대 안 꺼진다 이 새끼. 나를 죽여봐라 아주 그냥. 그렇죠? 내 목숨이 다 하더라도 촛불은 안 꺼진다. 사람들 다 이래 들고 있었죠. 김진태 그거 보고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덕분에 LCD LED 사업자들 완전 녹아났어. 생산량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야근은 처음이야 뭐 이러면서 야근이 스트레스지 즐겁나? 근데 다 수당 더 주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런 거. 뭐야 가루지기 뭐. 뽕. 산딸기. 제목도 무릎과 무릎 사이가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깜동. 그래가지고 최고의 에로스타 누구였어? 여기 나영희. 그 다음에 여기 이보희. 그렇죠? 이 두 사람. 참. 이미숙. 그렇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미숙. 한편 어린이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어린이들이. 이 시절 어린이 세대. 네. 네. 어린이. 청소년. 내가 천구백구십 년에 고등학교 몇 학년? 일 학년. 아니지. 구십일 년에 일 학년이지. 내가 중3년에 구십년에. 그러니까 뭐. 팔십구 년에 뭐야. 중학교 2학년. 제가. 어? 중학교 1학년 때. 벤 존슨이 이기냐 칼루이스가 이기냐를 놓고. 내가 점심 도시락 내기하고 이랬는데. 친구들끼리. 칼루이스가 이기냐. 벤 존슨이 이기냐. 그러면. 이쪽은. 이 노래는 누구입니까? 달려라 코난. 미래소년 코난. 우리들의 코난보다 더 히트친 구절. 뭐야. 맨 처음에. 푸른 바다 저 멀리. 그렇죠? 새 희망이 남실거린다. 그것도 뭐야. 푸른 바다 저 멀리.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아주 뭐야. 지금 오늘 패션을 내가 일찍 갔다 그랬던. 우리 한수연 구독자의 일찍 버전으로 불러야 돼. 푸른 바다 저 멀리 이렇게 불러야 돼. 새 희망이 남실거린다. 이런 거 되게 왜 무성의하게 짝다리 딱 짚고 부르는 그런 것처럼 불러야 돼. 요거는요. 조근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상냥 요기 넘어갑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 남자. 그렇지 딱 알잖아. 하나의 캔디보다 더 히트친 게 누구 안손이. 진짜 안손인 줄 알았어 이름이. 성이 안시고 손인 줄 알았어. 정말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신 분 없어요. 안손이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이제 영어를 배우니까 어떻게 돼. 앤서니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며. 저게 그래서 안손이. 어.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엔 그다음 여기는 누구. 캔디 그렇죠 외로워도 슬퍼도 오공이 딱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거는 사람의 행동은 사람은 공동체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데. 모든 거는 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파와 좌파를 나누는 또 한 가지의 기점이 뭐냐면 우파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 개인의 도덕성에서 기인한다. 즉 아무리 주변이 뭐 양아치들밖에 없어도 내만 하나 원칙이 딱 서 있으면 나는 좋게 간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파입니다. 즉 개인의 문제다 모든 거는. 그러니까 뭐냐 이게 우파의 사고방식이 너무 심해져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해서 뭐가 잘못할 때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그랬잖아.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왼쪽은요 좌파는요 모든 거는 뭐야 SOC나 사회체제가 잘 갖추어지면 한 개인의 행동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즉 우파의 모순이 뭐냐면 삼저 현상은 인정을 해. 삼저 때문에 전두환이 이끄는 제5공화국의 경기가 호황을 맞고 기업이 되게 잘 되고 소위 대학생들도 뭐야 취업원서 중에 하나 빼가지고 가면 취업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인정하면서 3S 정책은 인정을 안 해. 3S 정책은 인정을 안 해. 왜 그렇게 많은 성범죄가 80년대에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로지 그 개인의 일탈이라고만 주장하는 우파의 모순입니다. 여기는요 깨구리 소년 빰빠밤 그래서 이 잠오는 눈이 아주 대히트를 쳐죠. 눈꺼풀이 두꺼운 거 이런 거 있잖아. 대히트를 쳐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이미지 때문에 강수지가 히트 친 거예요. 이 메텔 때문에. 이 메텔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욕구가 강수지의 그대 모습은 이게 딱 메텔이야. 이게 얼굴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약간 각지고 깡마른 뉴욕의 재민교포잖아요. 뉴욕의 이민 1세대의 딸이 온 거잖아. 자기 아버지가 강 목사님이라고 함경남도 성진시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독립훈장 애국훈장 독립장인가 하면 그거 받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강수지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철이 철도니까 철이. 그 다음에 철도니까 뭐예요. 메텔. 메탈이잖아. 메탈.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 여름에도 더버 죽겠구만 이거 입고 나오는 차장님. 그죠. 맨 마지막 대사는 항상 이래. 저거 뭐고. 내 몫까지 사라줘 이거잖아. 영생을 얻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외계의 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 찾아.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타타타의 가수 누굽니까. 김국환 씨의 인생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은하철도 구구구. 그게 타타타의 김국환 씨가 부르는 거예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 김국환 씨가 그 노래가 제일 유명하지. 무슨 타타타가 제일 유명해. 김국환 씨 그 노래 빼면 뭐 있나. 내가 하는 말이. 윤영주 제일 유명한 노래 뭐라고. 롯데껌. 윤영주. 그죠. 롯데껌 밖에 더 있나 지금. 그 다음에 새우깡.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요. 그거 있잖아. 아이손 어른손.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이때부터 조금 큰 개는 전부 모였어. 파트라슈야 다. 그 개의 팥이 들었느냐. 죄송합니다. 파트라슈. 전부 파트라슈야 이름이. 유럽에서 왔다 하면 다 하이디고. 이승환 노래 때문에 이승환이 여기 주세곡을 불렀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의 파트라슈 기롱 기롱 기롱. 뭐 이것 때문에. 여기는요. 스머프. 그죠 예 조금이라도 그래서 좀 이때부터 나쁜 사람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가멜 그죠 스머프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가가멜 아이가. 그죠 가가멜 제일 유명하지 가가멜 그죠 박명수 아 죄송합니다. 여기는요. 요술공주 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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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요 진학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해도 이제 장사가 된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처음에 초등학교에다가 방송국의 모든 창작 역량을 다 쏟아 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걸작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데 있잖아요. 이 모든 걸작 이거 뭐예요 이거. 네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왔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체 에너지 문제를 들고 나온 말입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그죠. 엄마 찾아보는 찾아 나서는 세계. 꽃향기를 봐야 돼요. 이거는 에탄올 아니야 에탄올 이게. 그죠. 유채꽃 기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다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기는. 이쪽은 바이오 에너지면. 여기 KBS만 하죠. 이건 MBC만 합니다. MBC에서는 뭘 들고 나왔습니까. 바이오 에너지는 시기상조다. 뭐야. 메칸더 부위. 뭐야. 원자력 에너지의 힘이 솟는다. 힘차게 싸워라. 메칸더 부위. 하는 거예요. 원자력 에너지인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의 원자력 중심 체제를 MBC가 충실하게 받던 겁니다. 땡전 뉴스에 이은 뭐야. 메칸더 부위라고 하는 이 로봇들의 원자력 에너지. 그때는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면 무슨 우주를 뚫고 나가는 에너지인 줄 알았어. 지금은 우리 마누라가 공대에서 그거 전공했거든요. 에너지 전자 뭐 에너지 평가 기술평가 그거 전공한 사람이거든. 지금은 있잖아. 내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이 얘기하니까 원자력 에너지의 힘이 솟는다. 뭐라는 줄 아세요. 그 공대 여자가. 원자력 에너지 그게 언제적 에너지인데. 그죠. 이렇게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딱 86년도에 나온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여기 이 만화, 이 만화, 이 만화, 이 세 개 만화하고 이 세 개 만화는 정확하게 원작자가 누굽니까? 만화를 원래 그린 사람. 누굽니까? 이거는 이제 원작 만화는 이라가시 유미코라고 하는 일본 만화고 원작 만화는 누굽니까? 미야사키 하야오. 여러분 천공성 라퓨타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모노노케 히메. 그다음에 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다음에 고양이의 보은. 그다음에 붉은 돼지. 뭐 이런 거 그린. 그러니까 일본이 낳은 일본이 낳은 실사 영화 중에 제일 위대한 영화 감독이 누구예요. 구로사와 아키라. 그죠. 이기루라는 천하의 명작 만화 영화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살다라는. 이기루 동사죠. 살다. 산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9년도부터 50년도까지 전후 일본 동경사회를 그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로사와 아키라. 여러분 구로사와 아키라의 최대의 걸작은 그거예요. 황야의 칠인이에요. 칠인의 사무라이. 그거를 일본의 미국의 마카로니 웨스턴. 그 감독이 어떻게 갔죠? 그 뭐야. 황야의 칠인. 이렇게 해서 뺏겨갔어요. 미국 영화에서. 그 다음에 요진보. 구로사와 아키라의 요진보라고 하는 전속 호위무사. 그 요진보라는 영화도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로 뺏겨갑니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여러분 작품 세계라는 거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30년을 통틀어서 세계에서 구로사와 아키라 이상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 스티븐 스필버그나 조지 루카스가 가장 존경하는 영화 선생. 그게 뭐예요? 구로사와 아키라입니다. 만화는요. 만화는 미야사키 하야오예요. 특히 빨강머리 앤하고 미래소년 코난 이런 거는 있잖아. 그때 당시에 일본 기술로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이 음악 그다음에 캔디를 아주 이게 부각시킨 사람이 또 미야사키 하야오 이 세 것도 그렇지만 민키도 아마 내가 미야사키 하야오 재단에서 아마 나 사단에 부하가 그린 거지 싶은데 메칸드 부위도 좀 그런 건담 시리즈 이런 거 있죠? 다 일본에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되게 제국주의의 천만에 아니에요. 굉장히 반전주의자고 아주 평화주의자고 특히나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페이퍼 만화책으로 많이 연재됐던 게 마세다린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오이신보라고 하는데 마세다린의 그 작가도 마찬가지로 뭘까? 아주 한국의 식민지배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이 아주 예술적으로 발달을 했어요. 마세다린이 연재를 총 22년간 했습니다. 22년간. 지금 그 작가가 아마 호주에 사는데 마세다린의 그 제자들이 그 만화가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만화들이 초박왕. 초박왕 같은 만화들. 그런 것들은 이제 만든 마세다린에 비하면 뭐 대장금은 대장금 전체 시리즈는 제가 볼 때는 한 발목 정도에 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세다린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래소년 코난도 그렇고 하도 이게 빨간 머리에는 공간적 배경이 어딥니까? 미국 대서양 쪽에 북쪽에 있는 어디?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 데가 그 오공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뉴펀들랜드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졌겠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곳으로 느껴졌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시간주 미시간주에 있는 작은 그 어떤 마을에 있는 포니 포니 하우스라고 하는 작은 고아원에서 벌어지는 캔디와 애니의 입양 스토리. 애니는 입양이 돼가지고 아치볼트하고 결혼을 해서 그런데 살지만 캔디는 결혼을 하기도 전에 앤서니가 죽었잖아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앤서니가 죽고 결국에 누구하고 사랑을 해요? 테리우스하고 사랑을 해요. 그래야 하다마 안소니 파하고 테리우스 파가 옆에서 그렇게 갈리가지고 나는 모범생이고 귀공자인 앤서니가 안소니가 좋다. 아니다. 움직이지 마라.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테리우스 그란체스터가 최고다. 테리우스는 이름도 멋있지 않냐. 테리우스 그란체스터. 남자 이름이 앤서니가 뭐가 앤서니가? 앤서니 남자 이름이야. 진짜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 우리 어린 세대들이 이렇게 커왔습니다. 즉 이 말은 KBS 관계자들이 일본 만화를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것이지요. 아시겠죠? 이게 저작권의 세계였어요. 청소년 세대는 어떻게 컸는지 보실까요? 청소년 세대. 이 사람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경아 생각 넘쳐날 때 너를 그린다 경아 나 지금 너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젖는다. 이 노래 모르세요? 경아. 아니 이 박해성을 모른단 말이야. 박해성을. 자기가 고등학교 삼학년이었어. 이 노래 부를 때. 박해성. 이쪽은요. 박해성과 항상 대박을 이루었던 그 라이벌 김승진. 쓰잔 땅거미가 지는데 쓰잔. 난 너를 사랑해. 쓰잔 잊을 수 없네 쓰잔.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이제 막대목은 영예시에서 쓰잘로. 쓰리랑카 우리 한국인이시죠? 쓰잘 김. 그래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맨날. 막대목은 영예시에서 쓰잘 잊을 수 없는 쓰잘로. 이런 노래 부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지현. 바라마 하하. 이거 뭐야? 멈추어다오. 그렇죠? 잊는다는 슬픔보다 잊어야 한다는 이유가 내겐 너무도 서글픈 아픔이었네. 그러니까 뭐야? 잊어야 한다는 그 이유가 너무 아픔이었네. 그러니까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라는 모사품이 나왔어. 조정현 노래 있잖아.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그 노래 모르세요? 밤새 눈은 내리고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하는 그 모사품이 나올 정도였어요. 물론 그 가수는 내가 모사품이라고 했다고 되게 신경질을 내겠지만. 여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별밤지기. 1985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완전 뭐해? 한밤에 문교부 장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히트를 쳐서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귓가에 지저어기던 파랑새. 마음에 파닥이던 파랑새. 부시시 내 곁에 빛이 예뻤어. 늘 곁에 두고 싶던 파랑새. 마음 속에 파란 눈. 더 이상 불렀다면 저작권 침해. 제가 왜 일부만 자꾸 부르는지 아시겠죠? 가사가 떠도 안 된다니까. 악보가 있어도 안 돼요. 반주를 해도 안 돼. 다 저작권 침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담다디 담다디 담다. 이게 88년도입니다. 강변가요제. 그래서 강변에서 불러야 제맛이다. 이 노래는. 강가에나 호수가에서 불러야 한다. 담다디다 담다다담. 그 뜻이 뭔지는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대는 나를 떠나가려 하나요? 내 마음 이렇게 애원해.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1학년 때. 그래서 루머가 많았죠. 이지현이 이상은 뺨을 때렸다. 이런 유머 있잖아. 루머. 이게 도시전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은이 키가 179고 이지현이 키가 165인데 누가 누구 뺨을 때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여학생이 누굽니까? 이영애. 산소같은 여자. 대장금. 이영애가 중학교 3학년 때 여학생의 표지 모델로 처음 나온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Dreams of my reality. 그거 있죠? Love 음. You call it love. 소피 마르소. 자, 여러분. 옛날에는 얼마나 영어에 무지했는가.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소피 마루소. 여기에 소피까지는 맞아.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하이틴 잡지. 마루소. 마루소. 도루코 면도기냐? 그래가지고. 소피 마루소. 그래서 뭐야? 스크린이라는 잡지. 여기 여학생이라는 잡지. 또 잡지 하나 뭐 있었어요? 하이틴. 하이틴의 첫 잡지 모델이 누굽니까? 표지 모델. 김혜수 씨입니다. 김혜수 씨. 하이틴. 그래서 청소년이 13세에서 18세를 부르는. 이게 실제 쇼 이름도 있었어요. 1318 쇼도 있었어요. 하이틴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유행합니다. 물론 또 GH는 보통 많이 생략을 했어요. 하이틴 이렇게 불렀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댈 사랑해요. 혼자 걷다. 더 이상 부르면 저작권이에요. 이분은요.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잊은 줄 알았었는데 차짠의 어린은 플라스틱이네요. 죄송합니다. 추억을 보면 사귀어야 되는데 당신도 울고 있네요. 그죠? 사랑이 저만치 가네 이별을 앞에 두고서 그죠? 목이 잠긴다. 여기는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가 오늘 밤 내 곁에서 떠나갔네 선생님 이 사람은 분명히 토요일은 밤이 좋아 또 불렀고요. 이 사람들은 풀립사랑 그대는 풀립 풀립 이거 불렀는데 무슨 순수의 시대입니까? 때려버립니다. 한 열 곡 중에 한 곡 불렀다고 진짜 뭐야? 순수의 시대예요. 이기는 누굴까요? 이 사람? 신영원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랑이냐? 이런 말을 후렴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친구가 없네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후렴으로 자랑이냐? 하면서 하고 했었습니다. 이쪽은요? 해원은 아 영원히 변치 않을 무슨 건전가요 같아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죠? 사랑이 전반적인 이런 게 왜 내가 순수의 시대라고 부르냐면 이때부터 순수가요라는 게 등장해 지금도 보시면 정치 이런 성향 물어보면 저는 극저고 극고 다 싫어요 이런 사람들 없어요? 전 그런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 꽤 있지 않나? 왜 극저하든 극우든 나는 그 사람한테 핫도그 하나 팔아본 적도 없어요 핫도그 가게 사장님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발소 사장님들 뭐야 극저하고 극으로 우리 가게에 와서 머리 한번 깎은 적도 없는데 내가 못 들면 지지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뭐야 정치 쪽에 조금 관심이 없으신 많은 분들 특히 특히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라 여성분들이 이때 특히나 좀 정치에 관심들이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던 가수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외국의 팝송을 좋아해도 뭔가 좀 이런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기보다 이런 좀 무게감이 있는 가수들보다는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세요 특히 어떤 미국 가수 중에 어떤 거 좋아할까요? 가볍게 부르는 거? 빌리 조엘이라고 여러분들 가수 모르셉니까? 업타운 걸이라는 It's the middle of the uptown girl I'm a eater with my backstreet boy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노동하는 남자고 내가 좋아하는 늘 그 차량 정비소에 오고 기름 넣고 하는 저 여자는 뭐야? 업타운 걸이다 이거야 아주 멋있고 예쁜 여자가 오는 거야 나 저 여자 정말 좋은데 내가 어떻게 저 여자한테 다가갈 수 있지? 이 말입니다 빌리 조엘 그 노래가 그런 노래들을 아주 좋아하죠 그 다음에 라이온 앤 리치 노래 헬로우 뭐 이런 노래들 그 다음에 뭐 올 나인 롱 인가? 뭐 이런 노래들 아주 좋아합니다 그 이게 이제 팝송이 나오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마이클 잭슨하고 라이노 앤 리치입니다 에티오피아에 1978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그래서 뭐냐 무슨 셀라시의 일생과 개를 쫓아내고 왕족을 쫓아내고 장군이 맹게스트로라는 애가 그 권좌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에디오피아하고 남쪽 수단하고 이런 데가 전부 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이유가 뭐냐 민생이 너무 어렵다 왜? 여기는 주식이 밀도 아니고 쌀도 아니에요 다른 작물이 있어요 태폐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태폐야 태폐 그래서 태폐라는 작물이 이 태폐가 뭐냐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는데 빵이 그 뭐일까 이게 풀기 없는 빵이죠 소위 글루톤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글루톤이 없으니까 끈적거리지 않죠 끈적거리지 않으니까 반죽이 안 돼 그러니까 평면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아프가리스탄 같은 데 보시면은 왜 남빵인가 뭐 이래갖고 평안빵이 플랫브레든가 뭐 있잖아 그게 다 그래서 나오는 거야 태폐를 섞었기 때문에 그렇게 섞어가지고 나오는데 이 태폐가 뭐예요? 엄청 습기에 약해 습기에 약하니까 이쪽 남부 케냐하고 에티오피아 남부에서요 가끔 가다가 폭우가 내리는데 이때 태폐가 다 죽어요 그래서 대기근 사태가 벌어집니다 83년부터 기근이 보고되기 시작했으나 맹기스투 독재자 장군은 어떻게 끝까지 부인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배고픔을 호소하는 농부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렇죠? 계속 무시해요 개인의 일탈이라 그래 자연환경의 혹독함을 견디지 못한 참을성 없는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소리 잘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독재자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일탈이라 그래요 원래 그래서 이 개인의 일탈이라 하니 그래미상 시삭식에 자기 선조가 에티오피아나 남수단 계통으로 생각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저거 선조가 그러면 노예선에 이렇게 묶여가 끌려왔지만 고향이 어딘지 정확히 알겠어요 그 추정되는 마이클 잭슨과 라이오넬 리치 두 사람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50명이 모입니다 딱 봐도 이 사람 누구야? KFC 아저씨가 어떻게 생긴 사람? 켄니 로저스죠 켄니 로저스 그렇죠? 켄니 로저스 그 다음에 여기 라이오넬 리치 이 사람은요? 브루스 스프링스틴 그렇죠? 브루스 스프링스틴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여기 있네? 퀸시 존스 퀸시 존스 그 다음에 여기 신디 로퍼 신디 로퍼 그래서 이런 모임에 결국에는 이게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별들이 다 모여?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거절했던 두 사람 남자 가수는 프린스 배트맨 노래 불렀던 프린스 여자 가수는 누구입니까? 마돈나 영어 발음 정확하게 하면 재미교포 분들 잘 들으세요 머다나 입니다 아시겠어요? 머다나 내가 전에 한번 마돈나 그랬다고 재미교포들이 어떻게 그런 발음으로 세계를 어떻게 선도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언제 세계를 선도하겠다 했노 내가 무슨 선도부자 아이가 뭐 아침에 명찰 달았나 안 달았나 이런 거 봐야 돼요? 이만한 몽둥이 이러고 그죠? 3학년이 선도부자이니까 1, 2학년들만 단속한다 아이가 3학년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프리카 기근 구호를 위하여 6,300만 달러를 모금합니다 이것이 거기 돼가지고 동아프리카 대기근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50명이 이렇게 담아요 미국 대중문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대중문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사건입니다 대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왜? 우리나라 아까 무슨 사회라고 그랬어요? 경쟁 사회라고 그랬잖아 1등부터 50등까지가 어떻게 모이냐고 전 세계 1등부터 50등 사이가 그것도 세계 1등이 주도해가지고 세계 1등이라는 건 원래 밑에 2등부터 다 짓밟으려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전두환이가 가르친 걸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맨날 올라오는 게 무슨 수석이야 부산대학교 여자 수석 동아대학교 전체 수석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이런 거 막 맨날 올라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뭐가 돼요? 그리고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행해졌던 제일 비인간적인 교육이 뭡니까? 내 진짜 아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0년대에 그 선생했던 분들 다 반성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걸 교육이라고 하고 있었냐고 맨날 말이지 모의고사 치고 나면 여러분 그 학교 교무실 앞에 이거 기억 안 나요? 1등부터 100등까지 딱 해가지고 뭐야 전체 1등 누구 뭐 몇 점 뭐 이런 분필로 쓰던 거 기억 안 납니까? 학교에 그 월급 받는 급사가 왜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밤에 한 대이 낮에 하면 학생들 몰리갖고 그거 작성이 안 된다고 밤에 아무도 모르는데 새벽 1시에 와갖고 그거 쓰고 있어 불쾌고 한 달에 한 분씩 그래갖고 전에 1등 2등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인간성을 어떻게 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그런 교육받고 큰 세대에요 이거를 세상에 어떻게 교육이라고 지금 학생들한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어? 우리 아버지가 그때 맨날 여기 적힌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나요? 내가 그럴 수 있겠어요? 가가지고 내 이름도 여기 한번 적혔어 딸아 니도 그래야지 이럴 수 있겠냐고 그때는 적히는 게 자랑스러웠겠지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이어서 사진 찍고 이랬어 우리 교무실 앞에서 엄마 아빠들이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담임 선생님도 같이 이러고 사진 찍고 윤범기냐? 이러고 찍게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그럼 윤범기가 맨날 이러고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우파 정권입니다 자 여러분 언론을 통폐합했죠 1980년에 언론을 통폐합하면서 그 군부가 진군부가 허문도 허문도에 위주로 주도로 냈던 게 뭔가요? 보도지침입니다 전국에 보도지침 이게 1988년도까지 전국 언론사에 다 내려갔습니다 텔렉스로 팩스로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C라는 사건이 있다 요거는 보도하지 마라 요거는 보도해라 세계로 보도해라 요거는 세모로 보도해라 아침 7시 30분에 내려옵니다 편집 회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그래 그 언론사 사장이라는 놈 내를 안 차놓고 그따우 소리를 해 이때가 좋았다고 기자들이 공부할 이유가 없었대요 그냥 쓰라는 데 쓰면 됐었대요 공부 안 해도 되고 광고 영업 안 해도 되고 이때가 좋았어 그런 미친놈이 진짜 언론사 사장이라고 이 방송 들으면 진 줄 알겠지 반성하세요 그냥 내가 베이세이 앞에서 그 소리를 괜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어느 누구라고 밝히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권력을 얻었을 때는 저놈이다 라고 얘기하면 기절할 거예요 보도지침이에요 이 보도지침이 사회적으로 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역 같은 교육 우리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이거를 황 작가님 이거를 확 객관식에 뭐야 이게 보도지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사회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전부 다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전두화이는 좋죠 지에 대한 저항을 안 하니까요 맞죠? 전두화이 좋잖아 얼마나 좋아 7, 8년 동안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잘 살았으면 은행 잔고가 29만원밖에 없겠어요 맞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쟁 문화로 갔던 사람 또 있다 여기 있다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이 도입했던 그 유명한 우리의 대입학력고사 같은 게 뭐야 SAT 지금 대치동에서 그거 모내갖고 다들 날리자요 엄마들 SAT 심지어 제가 태국 방콕에서 국제학교에 IB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엄마가 뭐라 그랬게 그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 대사관에서 내가 누군지 말해줘요 그럼 말하면 다 알건데 그래갖고 뭐냐면 미국 LA 총영사관에 있다가 와서 그 엄마 사고방식이 어떻는지 얘기해줄까요 IB 같은 쓸데없는 걸 왜 압니까 SAT 같은 숭고한 학문을 해야지 우리 애를 하버드대학 보내줄 수 있는 학문이 숭고한 학문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건 제가 아는 IB예요 그 학생이 하버드 가려면 SAT는 만점 받아도 하버드에서 안 받아줘요 왜 그 만점 아닌 애가 어디 있어요 거기 그렇습니까 IB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거는 만점 안 받으면 아니 지원을 하면 안 돼 그 학교는 미국 LA 총영사의 그 부인 자리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삼 년 동안 지낸 거야 무슨 뒷문으로 들어가서 장님으로 지냈어 우리 한국 엄마들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다 필요 없고 우리의 서울대 하버드대 콜롬비아대 보내주는 그 교육이 숭고한 교육이다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냥 제일 좋은 교육이다도 아니야 숭고하대 영어로 뭐예요 dignity 알겠습니까 awesome 그죠 요즘 학생들 속으로 뭐야 쩔어 그죠 그거잖아 또 있네 레이건 지가 영화배우 출신이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 또 나카소네 야스티로 1985년도부터 진행되는 일본의 대호황 엔화 강세 이거의 주범입니다 나카소네 야스티로 야스쿠니 신사라는 거를 전 세계 전국의 태풍의 눈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이거 극우 보수파의 완전 이거예요 이거 교과서 왜곡해 주범이야 이놈새끼가 그 다음 두 번째 마그레트 대처 마그레트 대처 뭐야 철의 여인이라 그러죠 왜 철의 여인입니까 이 사람이 왜 철의 여인인가요 먹통이 아니고요 철광석 석탄노조를 진압했기 때문에 철의 여인이라 그래요 스코틀랜드의 철광석 노조를 어떻게 됩니까 강제 예산시켰거든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 민족해방군이 있죠 IRA 그걸 얘가 만든 거예요 왜 강력하게 탄압하니까 탄압하면 바로 찌그러질 줄 알았지 천만의 말씀이야 총 들고 이래 막 나온 거야 아일랜드 공화국군이라 하면서 만성적인 갈등을 얘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헬무트 콜 그 다음에 여기는요 프랑스와 미테랑 전 세계의 냉전의 주역들 여기 다 있습니다 헬무트 콜은요 1983년부터 1998년까지 그 서독 기민련 기독교 민주화 제가 이 말 해야 되겠다 독일은 정당이 기사당이 기민당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기민당이 있고요 기민련이 있어요 그리고 기사당도 있고요 그냥 사회당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민주당 같은 거예요 에스페데라고 하는 기민당, 기민련, 기사당이 이 기자가 도대체 무슨 기자냐라고 도거동문과를 전공했던 제 초등학교 1년 후배가 아일러브스쿨에서 네를 만나갖고 기성이 오빠 너무 좋다고 한번 만나고 싶어요 해서 기쁜 마음으로 만났다가 그래서 그거 만나러 갈 때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내가 그러고 갔더니 지금도 독일계 회사에서 일해 근데 이거를 모르더라고 모르고 그럼 모르면 차라리 물어보면 좋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저거를 도대체 저 기가 뭐냐 여러분 저 기가 뭐예요 기독교 아시잖아 걔가 이라는 걸 너무 확신에 차게 뭐냐면 이런 기회주의 기회주의 민주당 기회주의 사회당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야 진짜 미안한데 저게 기회주의가 아니라 기독교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러더니 있잖아 오빠 죄송해요 이러더니 뭐 저 갈게요 이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막 붙잡았거든 아니 괜찮다고 그래서 뿌리치고 가더라고 그다음부터 제 전화도 다 차단하고 있잖아 내가 와 이게 뭐냐고 내가 정말 기대했는데 진짜 한마디 했다 이게 김인재 제가 그날 제 기숙사 하우스메이트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여자 앞에서 잘난 체했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버리느냐 하면서 지금도 몰라요 나는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뒤로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어요 이 유튜브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다면 뒤늦게라도 참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괜히 그때 제가 아는 척을 해가지고 기회주의가 아닌데 기독교인데 아니 그만한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네 명이 이렇게 딱 앉아있어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 정책을 좀 어떻게 해야 안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헬무트 콜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헬무트 콜은 보수주의가 아닌 거 아니냐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보수주의입니다 김인년이 무슨 개혁주의적인 정책을 합니까 그것도 뭐야 통일할 때가 되니까 된 거지 아시겠습니까 남다른 폭력성입니다 87년 6월 민중이 끝장냅니다 도대체 다음 대통령을 왜 자기가 지명하고 앉아있습니까 그게 87년 4월에 뭐 호헌조치죠 전두환이 딱 나옵니다 머리가 벗겨지지 않으면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글자 하나였어요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기대를 걸었어 아 박종철도 1월달에 죽고 이랬으니 이제 학생실이 일어났으니 불가담이 뭐야 모든 사람들이 무슨 글자가 나오기를 바랬어 모든 사람들이 이 글자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뭐야 전두환 입에서 나온 것은 능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확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지도자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뭐야 87년 4월 3일 호헌조치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대모 구호가 바뀝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로 바뀝니다 대학생들이 87년 그게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고 민정당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막 개헌을 개헌이 불가피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개헌이 개헌을 그것도 한번 실수했어 개헌이 개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그죠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안을 수 없다는 속으로 그랬겠지 내가 대통령 뭐 때문에 웃자노 내가 그동안 저 두 아이 친구 저 지랄맞은 성격을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옥숙아 나는 어떠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죠 자기 부인이 옥숙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어쩌란 말이냐 이러고 있었겠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이한열 열사가 어디에 최루탄에 직격타로 맞았습니다 최루탄이 쏘아지니 연세대 학생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맞았습니다 이 뒤에서 앉고 있는 이분 여기는 빨간색 옷을 입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죠 흑백사진을 제가 이게 빨간색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세대학교 당시 문원정보학과를 다니던 이종창이라는 분입니다 이종창 이종형씨 종창씨는 아마 자기 형이지 그래서 그날 처음 봤습니다 이한열하고 원래 친한 게 아니고 그날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서 아마 1987년에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장면을 찍은 사진 3대 사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사진이 전 세계에서 그래갖고 어떻게 여기 1월달에 한열이 밑에가 뭐예요 종철이잖아요 요 밑에가 한열이 6월달 여기가 뭐예요 1월달이죠 종철아 잘 가그래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데이 왜 영도구청의 공무원입니다 영도구청 수도과 공무원 박종철의 자기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하고도 좀 알아요 영도구청 박씨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딸이 위에가 딸이 둘이고 밑에가 그 아들인데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래서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요거 모른다고 대답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요기 박종철이 죽자 그 뭐야 이 신문에 이만큼 나니 종철이를 살려내라고 엄청나게 데모를 할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 1월 13일날인가 그때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 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14일날 천주교 명동성당 천주교 대미사 주일미사에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께서 이렇게 미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에 카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카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아시고 카인에게 물었습니다 다 아는 상황에서 물었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카인이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제 동생의 행방이나 캐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거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자에게 묻습니다 너의 국민 너의 학생 너의 아들 종철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독재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모릅니다 내가 그깟 학생 하나나 쫓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애국심 넘치는 경찰들이 뭐 좀 나를 위해 충성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하게 살인자 카인의 대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저 저 말 미사 한마디에 전국의 젊은 신부님들이 아 이거 지금 들고 일어서라는 얘기지 이 행동 개시 명령이지 이거 추기경에 그러고 들고 일어섭니다 그거를 모두 반항의 움직임을 모두 이렇게 모았던 사람 이름 박기호 박기호 신부님입니다 그 박기호 신부님의 동생이 누구예요 박기평이라는 신부 신부가 원래 신부가 되고 싶었는데 박기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박기평이 시를 썼거든 그래서 시인이 뭐야 박노혜예요 그 별명이 노동해방 이 말입니다 박기호 신부님이 그래서 결성한 게 뭡니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미사 하나로 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아까 뭐 집안 어른들이 제일 싫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라고 했죠 기독교가 제일 싫어지는 순간이 언제겠어요 87년 6월달에 어떻게 돼 87년 때 항쟁 때 기독교는 김수환 추기경 다음 두 번째로 저항합니다 이게 저는 제일 싫은 순간입니다 눈치 보고 있었던 거죠 왜 기독교의 최대 자본력이었던 수협이 수협이 정권에 잘 보이는 목사들에게 대형 교회 건축 자금을 대출해 주기 시작하는 세계 역사상 세계은행 역사상 유례없는 금융상품을 수협이라고 하는 은행이 만들어낸 그 수협 협동조합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것이 1994년도에요 94년도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전 한국에 엄청난 대기업 소리 듣는 대형 교회들이 다 그때부터 생긴 거야 주마다 들어오는 헌금 액수가 정확하게 주보에 적히는 이런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이런 일은 왜 그럴까요 그 현금 그 헌금이 뭐야 은행이 받아가는 이자란 말이에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신앙심을 담보로 대출상품이 만들어진다고 빌리 그레이함도 그런 거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없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상 잠시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저기 뭐야 저 서초역 앞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교회라는 게 자기 자본금만 갖고 건축을 했겠냐고 잘 생각해보십시오 그렇죠 그 90년대를 사실상 예견하기 전에 CBS가 언론통폐합 때 시사보도 기능을 모두 철폐당하고 종교기능만 살려놓으니까 전두환이 기독교가 오공체제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던 거예요 영등포산업성교회를 제외하고 아시겠습니까 누워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87년도에 제일 첫 번째로 움직였던 게 누굽니까 그게 김수환 스테파노입니다 천주교회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게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희한하게 한국은 전 세계의 모든 천주교 국가들이 천주교 사재단들이 전부 독재정권하고 딱 결합돼가지고 독재정권이 향하는 모든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보수파로서 우리나라 천주교만 1899년 1900년에 벌어진 이재수의 난을 제외하면 신축 밀란 때 프랑스 신부 마르셀 러크로우가 이재수의 난과 더불어서 제주도에서 자기대들을 괴롭힌 모든 뭐 300 몇 십 명인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만드는 이런 거를 제외하면 천주교가 어떻게 돼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대단히 독특한 천주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스페인에 보세요 이런 프랑코 총통이나 마드리드 왕당파가 뭐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어요 천주교가 천주교가 절대적으로 지지했거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베니토 무솔리니가 어떻게 집권할 수 있었습니까 파시스트 당이 천주교하고 바티칸이 다 지원해 줬거든 여러분들 아르젠티나의 아르젠티나나 브라질의 독재 정권들이 어떻게 거기에 있을 수 있었어요 천주교가 다 지원해 줬어요 최계바라가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남미의 자유주의자가 천주교 손에 죽었잖아요 잡혀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니카라과에 있다는 그 아 뭐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거기 있는 프랑크 로메로 대주교 그것도 뭐야 어 소위 얘기해가지고 뭐야 행동단이 가가지고 암살해 버렸잖아 왜 우리 지시를 안 따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야 정치에 절대로 관여 안 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보수 정치는 정답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진보 정치에 유일하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수환 스테파로 결국에는 뭐야 김수환 스테파노가 전두환이 김수환 스테파노한테 참패당한 사건입니다 87년도에 이 사건이 다음 시간 예고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 시간에 하는 데 있어서 백이성 강사가 부르는 노래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좀 그거 하시고 물론 이때에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이게 서태지가 나온거지 여기에 노래가 김영삼 김대중 IMF 남북정상회담 나오죠 그게 뭐야 어떤거에요 김건모도 있구요 신승운도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이상우도 있구요 이승철도 이때 활동하고요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백이성 강사가 하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러죠 나는 압니다 난 알고 있어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 그죠 이 밤이 흐르고 흐르니까 지금 박혜미아 과정이 벌써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사랑을 한다는 말 아니 그렇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구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아 과장님 어떤 경우에도 사진을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출석 안 한 걸로 알고 나오시지요 전부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